제대로 된 주방가위 장만하시면 그만큼 손이, 요즘 주방에서 칼뿐만이 아니라 가위도 진짜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. 제대로 된 주방가위 장만하시면 그만큼 손이 수월해지실 겁니다. 대표하는 브랜드 147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가위 대표 브랜드 웨스트콧은요. 특히 이 부분이 좋더라고요. 미국 특허를 획득한 티타늄궁법으로 제조된 기술력이 남다른 브랜드예요. 그 기술력을 좀 보여드릴게요. 저희가 웨스트콧의 팜플렛, 이거 카탈로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지금 보시면 가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. 진짜 다양하다. 미국에서는 웨스트콧을 가위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용도의 가위를 잘 만드는 브랜드니까 이 시간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 구성은 모양 자체며 사이즈가 조금 외국인분들보다는 우리 손이 좀 작으니까 아시안 핏으로 맞추어서 선별된 구성이라는 거 먼저 믿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는데. 예전에는 우리가 뭔가 썬다고 하면 칼과 도마가 세트처럼 움직였어요. 그런데 주방에서 뭔가 썰 일이 많죠. 특히 끼니 때마다 김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김치 한번 썰다 보면 도마 꺼내야 되죠. 그런데 김치 국물 막 흐르고 지금 이거 보세요. 바닥까지 흐르고 손에도 막 김치 국물이. 이게 한번 뭘 써는 게 귀찮기도 하지만 설거지거리까지 하면 너무 번잡스러운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에다가 바로 썰면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려면 편안하게 위해 이제 가위를 한번 해보시는데요. 지금 보시면 이런 용기 위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잘라보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설거지거리도 많이 줄어들고요. 무엇보다 편안하게 요리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 더더욱이 편하신데 보세요. 지금 절삭력 너무나 괜찮죠. 그렇죠. 티타늄 국물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다르게 가위질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고객님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이게 다용도 가위인데요. 지금 보시면 이게 가위는 어쨌든 지렛대의 원리입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거 보시면 이 아시안핏 손잡이가 달라요. 이렇게 보시면 엄지손가락에 딱 들어갈 수 있게 아시안핏으로 돼 있고 무엇보다 절삭력이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톱니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살짝 확대한 거 보여드리면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 보시면 저희가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이거든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이 톱니 자체가 여러 가지 식재료로 얹어 놓으셨을 때 이거 자체가 밀리지 않아요. 지금 보시면 이거 제가 비닐인데. 이거를 살짝 눌러볼게요. 쫙 하면 이렇게. 이렇게 잘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 쓰는 미끄러운 거 뭐 있어요. 실리콘 이런 것도 그냥 갖다 대고 그냥 쭉쭉쭉쭉쭉. 그러니까 이 절삭력이 있어서 만큼은 정말 웨스트꽃을 믿어보시면 됩니다. 그렇죠. 여기에 물기가 있는 무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갖다 대시면. 이거를 내가 굳이 편썰기 안 하셔도 돼요. 이건 칼로 자르기도 쉽지 않은데요. 그러니까요. 여기 또 한번 보여드릴 게 뭐냐면 당근입니다. 당근. 당근이요? 당근 같은 경우도 그냥 툭툭툭툭하시면 날라할 정도로 이렇게 기가 막혀요. 아니 이렇게 통당근을 지금 가위로 자르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이렇게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는 건가요.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. 우리가요. 미끌미끌한 재료 중에 뭐가 있냐면 오징어가 있어요. 물오징어. 그렇죠. 그런데 이걸 내가 도마에 사이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. 지금 보시면 집게를 제가 딱 잡고요. 바로 팬 위에 올라갑니다. 그리고 여기서 바로 딱 잡아내시면 바로 툭툭 끊어지죠. 그러니까 우리가 또 칼도만 꺼내서 어렵게 하실 게 아니라 이 톱니가 또 한번 딱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요리가 간편하고 빨라지는 거예요. 이거는 요리 좀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. 모든 가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이렇게 바로바로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요리하는 시간이 짧아지고요. 그것보다 우리 고객님들. 우리 어머님들의 손이 편하다는 거. 설거지. 거의 없어지고요. 또 하나 보여드릴 건 이게 뼈가이입니다. 고객님. 뼈가이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보다 날이 짧아요. 그래서 여기서 눌러주는 힘 자체가 조금만 힘을 주시더라도 요 뼈가이서 딱 잡아주고요. 또 하나 날의 톱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옆면에 있지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육류 잡으실 때도 살을 다 한번 딱 잡아주기 때문에 밀리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얼만큼 이게 절삭력이 좋으냐면 요거 고객님 요거 부과 같은 것도. 이거 생각보다 안 돼요. 그렇죠. 부과 같은 경우도 고객님 지금 보시면 딱 가운데 잘라내고 꼬리 자르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수월하게. 요렇게 딱 해보실 수 있는 게 바로 뼈가이인데. 우리가 이제 뼈가이 중에서 보통 육류 많이 치시잖아요. 보세요 고객님 뼈가이. 상관이 없습니다. 그냥 가운데 그냥 툭툭 지나가면 기가 막혀 우선 쫙 벌어지죠. 여기에서 이제 뭐 내가 닭볶음탕 하나 하실 때도 날개 한번 잡고 뚝. 날개 한번 잡고 뚝. 그다음에 요런 뼈 약간 다리 부분도요. 이렇게 딱 잡으셔가지고 툭 잡으세요.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바로 그냥 여기 끓이는데 올라오시면 됩니다. 여기에서 뼈가 있더라도 그냥 툭 잡아내시면 되니까. 너무나 요리가 짧아지는 거예요.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. 우리가 손목이 아플까 아구가 아플까 이러잖아요. 그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가위를 한번 바꿔보세요. 또 하나 말씀드릴 거 이게 가위가 어쨌든 내가 자주 쓰다 보면 위생이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 그렇죠. 그런데 지금 함께 하시는 이 웨스트꽃은 분리세척이 됩니다. 그래서 요거 딱 넣으시면 돼요. 네. 그런데 이게 지금 고객님 분리가 되면서 절삭력이 이게 딱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게 바로 이게 포인트예요. 진짜 이제는 깔끔하게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이번에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. 이런 고양이의 가위를 어디서 봤나 싶더라고요. 아마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.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 번 딱 꺾어져 있지요. 그래서 이거는 후라이팬에 써보시면 너무 좋아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보호대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는 코팅의 손상을 막아드립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 같은 거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. 저는 후라이팬에서 하시지만 보시면 이렇게 손쉽게 전 자르는 거 보세요. 이거 정말 전집에서 하나 두시면 너무 편하겠죠. 어머 이거 대량 주문 들어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정말 짧은 시간에 전을 딱 자르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실 거고요. 저희가 우리가 보통 그릇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리를 많이 해먹잖아요. 그렇죠. 자사과입니다만 코팅을 위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아무래도 코팅에 좀 손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이제 그러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 후라이팬 가위로 여러 가지 요리하시고 나서요. 이런 이렇게 뭐랄까 두툼한 스테이크도 너무 우아하게. 그리고 진짜 힘도 좋고요. 부드럽고요. 그렇죠. 코팅 사갈까 걱정을 좀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. 아니 무엇보다도 고기는 이 위에서 여러 가지 고명들 있죠. 야채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위에서 이렇게 다져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. 더더군다나 이렇게 요리하시고 나서 소스 싹 뿌려내시면 금세 근사한 레스토랑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. 자 이렇게 쓰시고요.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지금 또 있어요. 우리 삼겹살 자르실 때 진짜 좋으실 거예요. 이게 코팅 아무래도 이제 댁에서 많이 드시는 게 삼겹살인데 이것도 그냥 이 팬 위에서 바로바로 가기 같은 거 이런 거 딱 하셔가지고 바로 그냥 이렇게 다지시면 되니까. 아니 지금 삼겹살 3장입니다. 진짜 잘 잘리네요. 무엇보다 코팅 자체가 너무나 상하지 않을까 너무 좋으실 거고요. 이렇게 고기 딱 다진 거 준비하시고요. 여기에 또 이제 저희가 고명가위를 드립니다. 그래서 고명가위를 가지고 우리가 고기만 먹지는 않잖아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김 같은 것도 한 번만 싹 지나가 주시면 다섯 번 지나가는 효과로 이게 고명이 금세 수북하게 쌓아요. 이게 우리가 잘 힘들어서 그냥 비닐봉단에 넣고 막 붙여서 그냥 넣으면 좀 지저분하거든요. 그것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쪽파 같은 것도 그냥 위에서 툭툭툭툭 쳐주시면 바로바로 지금 쪽파 같은 것도 쫙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약간 음식이 좀 정갈해 보이는 깔끔하다. 그런 느낌으로 해보실 수 있는 거고 제가 가위빗을 드립니다. 이걸 한번 싹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써보실 수 있는 거고요. 자 여기에서 깻잎까지 깻잎까지 딱 얹어주시면 이거는 뭐 이제 그냥 한국 요리 완성이죠. 어쩌면 이렇게 잘 잘라. 그러니까요. 한 번만 딱딱 지나가시면 고객님 정말 기가 막히게 고명을 쉽게 만들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딱 지나갈 때 깔끔하게 이렇게 딱 얹어보시면 되니까 이거 가지고 고객님 바로 그냥 위에서 볶으시는 거예요. 이거 복숭밥집 사장님들 좀 탐구하실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명이 들어가면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. 맞아요. 이렇게 편안하게 고기까지 해가지고 딱 볶아서 드시는데 가위가 있으면 훨씬 칼도가스들이 적잖아요. 맞습니다.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. 칼질의 시대가 아니라 가위질의 시대예요. 그렇습니다. 우리 한국 음식은 좀 정갈하게 내야 될 음식들이 참 많거든요. 맞습니다. 특히나 만둣국, 갈비탕 이런 거 할 때 물론 이제 많이 레트로트 음식 많이 구매하시잖아요. 근데 여기다 고명 올리고 아니고 큰 차이가 나요. 아주 달라. 지금 보시면 위에서 이렇게 만둣국 딱 준비하셔가지고 위에서 고명만 살짝 이렇게 얹어주시면 이게 정말 내가 집에서 방금 만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. 싹 만들어보실 수 있는 거고 지금 6번 움직였는데 칼질로 했으면 30번을 움직여요. 그러니까요. 위에다가 이렇게 계란 지단도 싹 얹어주시면 훨씬 편안하게 지단을 쉽게 만들어보실 수 있는 거고요. 이야, 이렇습니다. 여기에다 고객님 갈비탕 하나 하실 때도요. 여기에다가도 지단 한번 살짝 이렇게 얹어주시고 다섯, 열, 열다섯, 스물 그렇죠. 여기다 쪽파까지도 싹 해주시면 정말 뭐라 그럴까. 내가 하나 이거 잠깐 요리하는 거지만 확실히 그 느낌이 다르게 뭔가 좀 정성스레 준비한 느낌으로 싹 써보실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진짜 어머 내 손목이 너무 편할 것 같아. 그러니까요. 음식은 너무 정갈할 것 같아. 이게 다 가위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맞아요. 이래서 이 4종의 가위만 준비해 놓으시면 진짜 우리 주방에서 이제는 나는 거침이 없겠구나 하실 텐데 가격도 진짜 좋지 않나요? 그렇습니다. 지금 최종 혜택 가격이 자동주문 1,000원, 행사카드 5% 청구하니까지 받으시면 6만 4,600원, 무이자 5개월 드릴 수 있고요. 네. 나눠 내실 수도 있으세요. 한 달에 12,920원씩 가능합니다. 그렇습니다. 아마 지금 딱 보시면서요. 나도 저거 보이는 저 블럭 필요한데 저희가 이 가위블럭 고객님 2만 원만 추가해 보시면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이 소재도 캄포나무로 되어 있어서 정말 써보시면 남다르다 느끼실 거예요.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. 가위 한번 바꿔보세요. 모바일 앱으로 구매하시면 10% 정립금까지 챙겨드립니다. 147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대표 가위 브랜드 잘 아시죠? 웨스트코트 정품입니다. 조리 도구 없이 이제 간편하게 식재료 손질 끝내실 수 있습니다. AS도요. 백화점에서 AS 접수가 가능하니까요. 편안하게 써보시죠. 웨스트코트 가위 4종 세트 함께 하셨습니다. 다용도 가위, 뼈 가위, 여기에 후라이팬 가위, 다중날 가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후라이팬 가위하고 다중날 가위 같은 경우에는 W 쇼핑가가 3만 9천 원입니다. 이 4종을 가져가시는데 6만 9천 원, 무이자 5개월의 조건이에요. 그런데 중요한 건 자동 주문 전화 1천 원 할인 받으시고 행사 카드 5% 청구 할인 받으시면 무이자 5개월, 월 12,920원이면 가능하십니다. 캄포 가위 블럭 탐나하시는 분들은 이 구성으로 하시면 됩니다. 8만 9천 원 무이자 5개월로 제안해 드리고요. 역시나 자동 주문 1천 원, 행사 카드 5% 청구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월 16,720원씩 나눠내시면 가능합니다. 앱 주문하시면 놓칠 수 없는 혜택까지 있는 거 아시죠? 10%의 정립금까지 모두 챙겨가세요.